스타림 입니다 스타림 살려줘요 지금 앞에 백마토 분석 맥라를 주셨죠 아마 마세라티님인가요? 아닌데 스타림 지나갈게요 고마워 맥라를 안했어 스타림 지스 똥침 조심하세요 똥침 π fazem 아니예요 마지막 맥 들어갔습니다 파이널 맥 들어갔구요 와 타는게 60만원이네 오바님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오바님 지금 붙이기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딱딱 따드시키려고 해갖고 오바님 같은 스피드 사기갖고 맥주인으로서 저를 뭘 아시나요? 입장이 좀 붙었어요 에헤이 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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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여기 붙어있고 마지막 맨대로 붙었습니다 아 역할은 타이어 아 역할은 타이어 아 역할은 타이어 후반기 아 역할은 타이어나 차이님 타이어 다됐죠 예 아스라다님이 마지막 매매에 역전을 합니다. 역전이요? 네, 아스라다님 역전을 했습니다. 올팟님의 마지막 매매 추월을 했습니다. 땅땅을 짠다. 올팟님이 벤틀리의 특성상 어르신이 이후에 늦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가는데 그걸 노려서 아웃스로 티대 붙었다가 이누로 갔는데 아, 여기서 올팟님 산이 붙었습니다. 올팟님을 째는데 아, 이거 아님 해라, 올팟님. 오, 아스라다님 차를 달려보니까 안 째었습니다, 아스라다님. 올팟님께서 컨택 났어요? 네. 컨택 나셨는데 제가 찾고 계세요. 아, 재밌겠다. 네. 올팟님이 붙었어요. 자, 올팟님 잡고 가시고요. 그 차를 어떻게 그리 잘 잡으셨대? 1등 체크기 봤고요. 2등도 체크기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마지막에 아스라다님 카운터 치셨어요? 네. 저 올팟님 걸 보고 있어서 못 봤는데 차 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네. 네.